YTN 라디오 이동인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오호태풍 다나스는 이번 주말 아침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보다 비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번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호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먼바다에 있습니다.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시간당 37km의 속도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말 정오 무렵 전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겠고 밤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쯤에 오고 지금은 약한 세력이라 하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커질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수원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타이완 지역이 수온이 높습니다. 즉 수증기가 증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세력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를 올라가면서 얼마큼까지 세력이 강해질지를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단계상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추세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오전 9시에 제주도 북쪽을 지난 다음에 12시죠. 정오쯤에 전남 남해안 부근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후 내륙을 쭉 관통하면서 영남 지역을 지나서 밤 9시쯤에 포항으로 빠져나가는 게 지금 예상인데 지금처럼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모으면서 이게 비구름이 강해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태풍이 꺾는 각도라고 하죠. 각도가 완만해져요. 지금 상태라면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영동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같다면 오히려 좀 더 내륙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륙 쪽으로. 태풍이 비도 동반하고 또 강한 바람도 동반하는데 이번 태풍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우리가 바람 태풍이다 비태풍이다 하는데 비태풍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부지방에 대해서 내일까지 충청이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태풍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같이 가지고 옳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앞쪽에서 수증기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장마전선에 영향을 줘서 내일도 일단 비가 많이 내려요. 충청이남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태풍이 올라오면서 많은 비가 집중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내일 당장 강우량을 바로 예측하지 않았고 토요일까지 내리는 강우량을 말했는데 이제 예보가 나왔는데 제주 상암 같은 경우에는 700mm가 넘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물폭탄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남해안하고 지리사 부근 같은 경우도 5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200mm 이상의 정말 큰 비가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보다는 비를 조심해라. 그렇죠. 장마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과거 저희 학교 다닐 때 장마는 일주일, 2주일 계속 비 내리고 대피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장마라고 해도 잠깐 오고 말고 이런 것 같아요. 저만 느낍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기상캐스터를 한 지 9년 차인데요. 한 3, 4년 전부터 우리가 마른 장마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비가 쭉 내리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그것도 많은 지역도 아니고 일부 지역의 소나기처럼 몇백mm가 물폭탄처럼 떨어지고 나서 그냥 좀 멈춰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저도 계속해서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더워지고 이런 영향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올해는 어떤 장마일 건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른 장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댓글에 농사 짓는 분이신 것 같네요. 비가 좀 오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가 와야죠. 비는 굉장히 농사 짓는 데 중요한데 문제가 이게 강우량이라는 게 평균 강우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 짓 때도 아마 농민 분이시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적당히 내려지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1년에 내려야 될 비행이 100mm라고 치면 그게 1년 동안 꾸준히 내려야 되는 건데 한 번에 100mm가 내린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이나 이 산들이 이걸 물을 흡수해서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 흘러내리고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듯이 이 땅도 토해냅니다. 흡수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고 다 토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일본 쪽으로는 향할 방법이 없냐 태풍 이렇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얘기라서 조금 저도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조금 약해져서 들어올 것이다. 이번 태풍이 사실 여름 태품보다 좀 더 강한 게 가을 태풍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태풍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더 약해집니다. 이게 물 속에서 에너지를 끌어받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굉장히 약해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만나면서 태풍이 약해져요. 마음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용히 지나가고 조금 더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피에 대비해야겠네요. 대비는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람이 안 부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상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층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호 우물정 094호 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웨브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요즘 YTN 라디오 들으시다가 영이야 노을자 이런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노변 장기로 큰 활약을 해 주셨던 노영희 변호사. 오는 22일부터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진행을 맡으셨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진행자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직접 스트로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YTN 라디오 간판 아침 프로인데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 네. 엄청 부담이 되죠. 아침에는 너무 다들 쟁쟁하셔서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죠. 네. 사실 저는 제가 경쟁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다고 깨닫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부응과 발전을 위해서. 네. 어쨌든 오늘 아침 5월부터 다음 주 맞게 되셨는데 홍보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노컬한 것 같은데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다 제쳐놓고 뉴스 정면 승부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유가 뭡니까? 친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강변기 시작하고 노변장기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우리 정면 승부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면서 당연히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면 승부 우리 애청자분들께. 그래서 인사하러 다시 왔고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YTN 많은 라디오 중에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가 가장 높은 청취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YTN 대표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을 맡으셨으니까. 네. 저녁 프로인 저의 방송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정시 훈로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PD도 밖에 와 있어요. 아침 프로. 네. 우리 PD님이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사실 저분을 저는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창밖에 서 계십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할 건데요.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게 사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침 시사 방송 특히 라디오 YTN을 사랑하는 분들은 어떠한 종류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다른 방송국의 아침 라디오 시사 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선점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의 독특한 캐릭터나 어떤 설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는 이제 초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네. 아침에 김호준 김현정 김종배 쟁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끼어서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법조인 또 특히 변호사 이 특색을 좀 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막 너두너두라도 하도 많이 나와서 변호사들이 사실은 그 캐릭터를 먹히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하신 방송 앵커 진행자분들의 프로그램에 전부 나갔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던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는지를 아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감탄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틈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방송에서 이제 패널로 하러 가시다가 최근에 진행도 맡으셨잖아요. 저녁시사 프로그램. 네. 저녁방송합니다. 그 패널하고 진행의 차이점이 좀 어떻습니까? 그냥 패널은 사실은 조금 편안하게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진행은 또 약간 좀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조화시키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진행하는 게 그냥 질문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패널은 우리 이제 이동형 진행자 같은 경우도 뭘 물어볼지 모를 경우가 사실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불이탈을 맞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도 그렇고 특히 이동형 씨도 그렇고 이 특색 있는 분들은 패널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아 나 진행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걸 깨달았고 그래서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겸손하게 이 상황을 좀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김어준 씨나 저 같은 경우는 대본대로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동형 씨 같은 캐릭터가 되게 특이한 캐릭터인데 어떻게 Y10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됐을까요? 방장을 짜리란 말이 있습니다. 방송은 잘 안 사람을 의향이 잘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 몇 개 의견이 왔는데 철저한 기계적 중립은 지키지 말아달라. 좀 편향적으로? 편향적이라기보다는 기계적 중립만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침에 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항상 토론은 심야야 하잖아요. 심야 토론 말고 출근길에 토론을 한번 듣고 싶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코너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PD하고 논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가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 일당 1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저 PD분하고도 일을 같이 해봤는데 조금 힘들어요. 저분 무서운 분이에요. 되게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첫날부터 토론이 있다네요. 네. 의견이 딱딱 맞아떨어져네요. 저희 코너가 이미 조금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여의도 촌철살인이라고 해서 정치인 두 분 모시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사실은 방송 늦게 끝나고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못 하시겠네요. 아침에 새벽 방송이니까. 사실 저는 끝나고 맥주 한 잔 이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동안에 아무도 저하고 안 놀아줘서 좀 섭섭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왕 맡게 된 김에 방송에 집중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대신에 이제 낮술 정도로 한번 해 볼까요? 낮술 끝나고 나서. 네. 방송도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방송도 좀 정리를 많이 하셨겠네요. 네. 라디오 방송 다 정리했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본인만의 색깔을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YTN 사장님이신 정찬형 대표께서 슬기로운 법률소녀라는 캐릭터를 저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슬기로운 법률소녀는 아니죠. 차라리 법률 아줌마 그럼 모를까. 그래서 그 캐릭터로는 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냥 제가 좀 진행을 해가면서 애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좀 집중해서 찾아보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좀 한번 살려볼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YTN 사장님이 노영희 변호사를 굉장히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저한테는 그런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워낙 방자리니까. 엘리베이터만 나면 날 피하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기대 좀 많이 해보고요. 네. 아침 프로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청취하시는 팬분들이 또 뭘 원할까.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녁이랑 아침이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저녁은 퇴근길에 들으시니까 그 마음하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출근길에 들으시는 마음이랑은 자세히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 저는 아침이 좀 밝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방송하시는 분들이 엄청 예의바르시더라고요.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거 플러스.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알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버무려서. 좀 특히 제가 심리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과 법률을 잘 섞어서 좀 조화로운 방송을 만들고 싶고요. 또 요즘 제 특기가 부동산이에요. 제가 부동산 박사도 수료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걸 좀 맞춰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나중에 이동형 우리 진행자께서도 꼭 좀 한번 제가 초대를 하면 좀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고 아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한번 서로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 부동산 심리 이 다양하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산만하죠. 제가 이렇게 좀 제대로 뭘 하는 건 없는데. 거짓말하다 잘하지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요즘에 특히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분석의 틀도 좀 다르고 시각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하는 시사진행자로서 한번 YTN에서 좀 승부를 보고 싶다. 정면 승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이 라디오 방송을 맞는 특히 시사 방송 같으면 진행자들이 자신들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패널로 많이 부르고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많이 하거든요. 패널들 지금 선정인도 다 되셨을 텐데. 네. 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패널 선정되신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어서 특별히 이 패널 선정에는 관여한 게 없고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잠깐 몇 명 소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일단은 한 분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김연선 교수 계속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고정으로 나오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건 X파일 해서 Y파일이죠. 2호선 교수 백기종 전 팀장님 또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그다음에 성대모사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또 정신과 전문의 손석환 의사 선생님 계시고 배종찬 소장 계시고 전우용 박사 역사관이 뚜렷하신. 그다음에 김대호 우리 연예기자 분 계시고요. 연예기자 아니죠. 기자분 계시고. 어쨌든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여의도 중개석에 또 쟁쟁하신 의원인들도 계십니다.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원래 우리 PD님이 좀 능력이. 아침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화려한 패널입니다. 팬들하고 호흡은 자신 있죠? 제가 열심히 맞춰봐야 할 예정이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제가 최강변기하고 노병장기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어떻던가요? 제가 있던 자리가. 많이 지금 썰렁했습니다. 그렇죠. 좀 힘들고 제가 그립고 그러셨죠. 중간에 이게 중심 잡아줄 분이 안 계셔가지고 오늘도 박놈 박지윤 변호사 이상한 소리라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든 자리가 조금 튀는 든 자리가 좀 아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형의 출발 새 아침 이동형 유치정변승부 청취자들께서 많이 들어달라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동형의 정면승부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동형 진행자만 사랑하지 마시고 저도 더불어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청취자들 조사에서는 YTN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심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제 다음으로 2등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